진짜로? 진짜로?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잘하겨운 해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여기가 마지막으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1996년 7월 21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플랭크 보셨다 ㅋ 마리